안녕하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채널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약간의 동력을 주기 위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 칭찬 한 명과 추종자 한 명을 클릭하십시오. 새로운 악마 시리즈를 환영합시다. 악마는 어떻게 진화했습니까? 자, 칼은 눈앞의 소녀가 무엇을 주멀거리는지 모른다. 그는 믿지 않는다. 단지 그가 지하에서 미친 짓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맞힐 뿐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악마의 힘입니까? 미호의 손은 그녀가 만든 공간 구멍을 뚫고 칼의 팔을 잡아당겨 그의 가슴의 약점을 드러냈다. 곧 여자에게 손의 푸른 빛이 곧게 펴졌다. 그 오솔길의 눈빛은 가면의 확대구멍에서 흘러갔다. 몸을 뒤척이는 적수는 너무 예리했다. 쇠칼은 왼손이 힘에 의해 전이 되어 혈도를 마비시켰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이것은 육핵의 전투 방식이 아닌데 그녀가 어떻게 나찰 고양이의 손이 가슴을 떠나기도 전에 알았을까? 쇠칼의 팔은 반짝이는 금속으로 쌓여있다. 그것은 팔의 모든 피부와 어울린다. 이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쇠칼이라고 불린다. 그는 기무장한 사람이 그를 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사장은 곧 나노장갑이 응집된 아이언나이프 선수의 마이크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은 두 손으로 두 종류의 무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의 동기화율은 40입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강화된 팔로 눈앞에 있는 여자를 철도로 찌르며 그녀의 눈에 비친 오만함을 끄려한다. 이상하게도 나찰 고양이 가면까지는 5cm 남았어요. 금속팔이 갑자기 멈춰서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어요. 한 걸음 더 가면 빈 구멍이 열렸어요. 무쇠칼의 오른쪽 무릎 뚜껑은 손으로 살짝 밀었을 뿐이다. 미호는 그에게 충분한 힘을 주었고 그의 팔을 공격 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이렇게 큰 체구가 뜻밖에도 이렇게 많은 작은 공간의 문에 의해 끊임없이 밀려났다. 관중석은 소리를 내어 평론했다. 쇠칼 선수는 한쪽 팔에 의해 예기치 못한 각도로 밀려났고 중심이 불안정하여 긴번히 밀려났다. 그녀의 가면 뒤에서 몰래 웃는 투로로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요. 내 힘에는 공간 조작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녀는 중심을 낮추고 자신을 자신감 있게 싸움 자세로 두는 중이에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전투가 고조되고 있어요. 그 사내의 왼쪽 눈에 달린 기계는 계속해서 삐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째서 그는 그다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두 손가락으로 조정하는 중이에요. 그가 사용 중인 것은 속도 동기화를 탐지하는 안경이죠. 속도 동기화를 탐지하는 손잡이 안경은 물론 팀비보다는 쉽지만 휴대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42에서 50으로 점프하는 것만으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숫자가 갑자기 60으로 뛰어오르면서 순식간에 그는 놀라운 공포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전히 62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64. 그는 극도로 혼란스러워 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조 안경이 망가졌어요. 비율이 높아지자마자 조각조각의 기억이 투르르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어요. 무언가를 기억할 필요도 없이 낯선 사람의 용모와 성공적인 행동은 모두 묻어버린 뼈의 도시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분명히 이 힘을 부여한 자는 요절인데 이제 투르르는 진실에 손을 대니 자신의 내면에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솟구친다. 오히려 어둠의 기류가 라살미오 주변에 피어오를 때 그녀의 손동작을 따라가는 것이다. 니는 정말 무엇인가 라살미오 주변에 어둠의 흐름이 솟아오르자 그녀의 손동작을 따라가는 것이다. 얼굴을 들어올리며 투르르는 머리 위에 떠있는 투명한 기둥을 발견한다. 언제부턴가 말 한마디 없이 달려들어 바닥에 깔고 부러뜨렸어요. 피가 목구멍에서 나오고 아픈 목구멍에서 나온다. 매일 뼈를 묻는 도시에서 두 괴물을 죽이는 수법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지? 이게 무슨 힘이야? 이게 이렇게 강력한 살인이야?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큰 경쟁 상대를 본 적이 없습니까? 무쇠칼의 반쪽이 모양이 바뀌어 고통스럽고 분노가 치밀었다. 젠장 난 5개 링에서 10위야. 어떻게 여전사에게 질 수 있겠는가? 노자는 불복하여 그의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라찰 고양이는 기계가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는 머리에 말을 곧 삼켰고 기둥 하나 놓칠 겨를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 미호 주위에 기둥이 10여 개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무쇠칼이 준비되어 손을 뿌리치자 그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관중들의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실패를 받아들인다. 나중에 쇠칼 진연이라고 불러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사장이 흥미진진하게 쇠칼을 외치며 패배를 인정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 나찰 고양이는 정말 기백이 있다. 나찰 고양이가 남권대 랭킹 10위에 남전사를 물리치고 남권대의 첫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 지금 관중석은 들뜨며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여인이 저를 죽이러 왔다고 하던데요. 다음은 호기심 가득한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도전을 계속할 위지가 있는지 선택은 그녀에게 달려있습니다. 눈빛 달빛 아래 라샤트미오는 정말로 웅장하고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대답소리가 바람과 함께 울리며 이어집기 원합니다. 오늘 밤은 아마도 아주 긴 밤이 될 것입니다. 관중석은 그녀가 다른 상대에게 도전할 때 계속 소란합니다. 라샤트미오라는 이름을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경기장에서 불꽃놀이가 번쩍이며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도시 외곽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라샤트미오의 전투를 함께 즐기며 이리저리 헤매는 루루의 아이도 밀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그는 혼자서 허둥지둥하며 훈련실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가슴을 내려다보며 그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하루종일 훈련했지만 유리의 움직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호흡법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고요히 자신을 달래며 전생에도 이 측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시 스스로를 안도하며 이전생에도 이 측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원소만 부족합니다. 만약 다섯 가지 원소가 한 신체 안에 공존한다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앙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는 놀랍게도 악마의 원소 힘이라는 용어를 인식합니다. 원소 힘이 악마의 힘의 한 가지 형태라는 것을 아마도 인간의 호흡법으로는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느끼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은 미묘하게 미련을 품으며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길 원했던 것이 악마의 힘에 더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이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 폐쇄된 방에서 붉은 공기가 그의 가슴의 중심에서 발산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탁탁 소리를 들었다. 그는 말없이 눈을 감고 악마의 형태가 자신을 차지하도록 했다. 곧 악마의 핵심은 오기오로 바뀌었다. 망설이다가 원소유리가 활성화됐다. 악 주변의 땅이 폭발했고 그의 몸 안에 여러 가지의 짓눌렸어요. 라 김 목수와 토진이 결혼해서 훈련실 바닥을 폭파시켰어요. 방금 전 좌석에서 특이한 모양의 긴 돌기둥이 나타났다. 그는 이미 떠났다. 어디선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여전히 거대한 물건의 모양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 방에는 공기여과 모드가 있었는데 곧 먼지가 사라지고 매우 날카로운 돌손이 드러났다. 방위 뒤에서 그는 작은 두 돌손에 엉덩이를 얹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핵심 색깔이 악마 영주처럼 거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흙의 힘을 느꼈는데 이런 형태로 바뀌어 이렇게 쉽게 흡수될 줄은 몰랐다. 방위 상태가 완성되었을 때 그의 악마의 기운은 밖으로 쏟아져 나와 한 유랑자의 푸른 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동료를 내려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이런 모습의 새끼를 새끼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런 침몰은 이미 천년을 산 것 같다. 그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도 내가 이 도시에 들어간 후 너무 많이 걱정했을 것이다. 어린 소년은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그녀는 도시의 높은 막대기에서 아래 지붕의 틈새를 내려다보며 낮은 소리로 윗사람에게 묻는다. 너는 준비가 되었니 콩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작은 새를 보고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계속 말하고 네가 아직 이기 이래로 나는 줄곧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의 웃음이 달빛 아래에서 피어나고 부드럽고 알뜰하게 임무를 완수하면 너도 오기에 진급할 자격이 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젖꼭지에 머리에 있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두 개의 야수 같은 검은 뿔. 분명히 얼굴은 악마의 모양이 되었다. 머리 뒤에는 모양이 다른 뿔이 한 쌍 있었다. 작은 콩이 우리가 준비가 돼서 시작해봐.